모하마드 모헤비 트리킹이 됐습니다. 좋은데요. 좋은데요. 잘 버텼죠? 네 조이야 붙입니다. 모하마드 모헤비 여기서 스즈키 자윤이 결국 상대 압박 이 볼이 결국에는 일본 선수 쪽으로 전달되지 못한 게임 1차 중에 미스였고 이쪽에서 옵사이드라인에 기가 막히게 깨고 들어갔었던 모하마드 모헤비입니다. 아주문의 킬패스가 있었고요. 모하마드 모헤비 선수가 괴중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골대의 위치는 이미 그 전 침투 움직임 때 파악을 했고 공에 대한 시선을 끝까지 잃지 않으면서 반대쪽 팝포스트를 노렸었던 아주 정석적인 움직임이 나왔었던 모하마드 모헤비 그리고 이 골을 완벽하게 놓았었던 아주문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차르빈이 이렇게